넣으시게 하지마요 넣으시마요 넣으시마요. 왜? 야야야야. 야 야야야. 왜 참 맛있다고 생각해. 그렇게 많이 넣는 건 아니거든. 아 야 좀만 줘. 좀만 줘. 남구 줘요. 됐다. 어 이제 완성되어. 아우 나 왜 이렇게 짠이야. 어 하자 줘봐. 씻었어 씻었어. 야 어차피 안 익은 게 익은 게 아니기 때문에 양념 맛으로 먹거든. 안에 배추 안에 양념을 다 넣어놔요. 맞아 맞아. 야 형부가 의외로 잘하네. 그리고 나서 배추를 좀 꾹꾹 눌러줘야지. 아 누르는 걸 잊었어.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안에다가 이렇게. 여기다 붙여줘요. 야 이거 제대로다. 오빠 이거 진짜 잘해야지 이거. 알았어 알았어 오케이. 어때요 어때요 진짜 어때요. 맛있다. 진짜 맛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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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주 씨 400 포기하는 집안 딸 맞네. 야 진짜 효진호 집안이 400 포기하는 집안이 맞네. 진짜로? 어. 진짜 맛있어? 응. 나 한 입만 줘봐. 맞아요. 진짜 맛있어. 누나 것도 줘봐. 맛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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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어봐. 앉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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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왜왜. 왜. 영잔이 참아. 영잔이 참아. 한번 말해 참아. 아름답다. 아름답다. 자 이제 마무리하시고 이렇게 이 팀처럼 이렇게 올려놓으세요. 이렇게 올려놓으세요. 이렇게 올려놓으세요 앞에. 여기 있으나 여기. 아이고 비까지 좋다. 오늘 하루 종일 긴장하신다고 수고 많으셨고요. 최후의 맛 판정은 공정한 평가를 위해서 블라인드 테스트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판정을 하실 분은. 네. 여러분들입니다. 여러분들입니다. 네. 여러분들입니다. 지금 방 안에 여러분들이 만든 김치를 안 보이게 준비를 해놓을 겁니다. 어느 팀의 김치인지 전혀 모른 채 한 명씩 들어가서 맛을 보신 다음에. 가장 맛있었던 김치에 투표를 하고 나오시겠습니다. 우리가 분위기 이거라. 그래서. 그래요 그래요. 자신이 준다고 해요. 제 사회 남으면 더 주세요. 득표수가 가장 높은 번호의 김치를 만든 팀이 최종 우승입니다. 한 분씩 들어가서 정말 양심을 걸고. 네. 자기가 만든 거라고 생각했던 데서가 아니라. 그래요. 정말로 생각했던 거. 정말로 생각했던 거. 약속합시다. 약속합니다. 약속합니다. 근데 원래 김장 담을 때 약간 짜게 담가야 되는 거는. 다들 알고 계시죠? 아 그런 얘기 뭐하러 해요. 에이. 맨 처음에 하하 씨. 네. 들어가셔서. 알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